쇼핑은 멀어도 아울렛을 사는 게 좋지. 내가 데리러 갈게. 쇼핑 가려나 보다. 제가 누굴 만나길래 아저씨 꽃단장을 할까. 진희 아빠 닮아서 상남자 스타일이거든요. 어 왔어. 오래 기다렸지. 근데 아울렛 가려면 너무 멀지 않아. 저기 퍼스트하니까 갈아타고 꽤 오래 걸리던데. 멀지 아울렛은 택시 타야지 뭐. 아유 내가 다 준비해놨지. 뭐야 차가 있네. 이거 뭐야. 차 샀어. 훔친 거 아니야. 진짜. 조리의 차. 완전 좋다. 자 아울렛으로 갑시다. 아 저때 차를 불렀구나. 계속 줘야겠어. 핸드폰으로 차를 다 배달해주고 좋아요 대박 진짜 좋다. 번역한 고전. 어 신난. 쿠폰 같은 것도 주나봐 다시켰다 항구 쇼핑도 신나게 했는데 신나는 음악들은 안 할까? 쥬쥬쥬쥬쥬쥬 쥬쥬쥬